오늘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첫번째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독일의 고급 자동차 제조사 BMW입니다. 전날 답사 때부터 꼭 와봐야지 했던 이유가 한창 BMW 직원들이 고심하듯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IX 주변에서 이것저것 점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자동차 색상을 카멜레온처럼 운전자가 원하는 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자동차 외관 색상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신기하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또 깨닫습니다. 콘셉트 기술이라 가까이서 보면 아직은 엉성한 부분도 보입니다. 그러나 운전자 기분에 따라 색상을 바꾼다는 것 그리고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차량 외관 색상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뀔 수 있는 이유가 이 잉크라고 불리는 기술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버튼 한번을 누르면 차량 외관 색깔이 바뀐다는 컨셉인데요. 약간 카멜레온처럼 지금 색깔이 바뀐다는 거죠. 어쩌면 고객 입장에서는 단조로운 색상이 지겨울 때가 있는데 자동차를 자기 기분에 맞춰서 색상을 바꿀 수 있다는 컨셉 개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게 상용화가 될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BMW는 이번 CES에서 직접 참여를 해서 새로운 신기술을 보여주기로 했고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차에다 사람처럼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잖아요. 색상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더 애착이 생길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마치 자동차가 살아있는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BMW는 상당히 인상적인 기술을 선보이고 있네요. 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기가 힘들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갈아입는 거죠. 이 잉크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찾는 일을 더 수월하게 해줍니다. 라이트를 깜빡이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주차장에 내 차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차량 색상을 밝게, 밝은 곳에서 어두운 색상으로 바꾸면 찾는 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잔량에 따라 색상을 바꾼다면 주행거리 조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끝으로 차량 색상이 어두울수록 태양열에 더 쉽게 노출되잖아요. 일조량이 많을 때 밝은 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친환경적인 기능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보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시겠습니다. 저 아저씨가 그 유명한 한스 짐머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글래데이터의 웅장하고 오묘한 음악을 제작하는 등 영화음악계의 거장이죠. 아이애스 차량이 전기차라서 조용할 줄 알았는데 이 또한 운전자 기분에 따라 주행소리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 뒷좌석에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 자동차를 움직이는 극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잠시 조용히 있을 테니 한스 짐머가 BMW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는 음악을 감상해보시죠. Welcome to the Future of In-Car Entertainment brought to you by BMW powered by Bowers and Wilkins Diamond Surround Sound System for an unparalleled 4D audio experien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스 진머는 전기차 시대에 BMW의 고유의 정체성을 구별해줄 촬영용 음악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탄생한 내용은 이 시스템인과 함께 상상 중 вок represal 강 hyped to its power of successfully Videos нашего 체력 또한 전기차gebaut by in aiquemented relatively good 뒷자리 승객만 좋은거 아닌가 몰라요. 아직은 자율주행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끝으로 레벨2정도 되는 ix차량을 자율주행으로 타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확실히 좀 한산하긴 합니다. 저쪽으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BMW 부스가 좀 한산한 편이네요. 그래도 좀 많이 왔습니다. 이 차는 정말 사고싶을 만큼 아름답다군요. 그래서 따로 영상에서 실내외 장면을 자세히 담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량 내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광고영상에서 실물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행 장면을 잠시 강상하시죠. 네, 네, 네. 액티베이션은 항상 버튼을 누르시고 브레이크에 버튼을 누르시고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고 그 버튼을 누르시고 컴셉카나 컨셉카나 컨셉카나? 컨셉카나? 네,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마이크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2개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아, 정말 좋네요. 2개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1개월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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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자동차 색상을 바꾸려는 BMW와 자동차의 디지털 음악을 심어주려는 한스진머의 도전을 통해 창의성이란 무엇일까 고민해본 날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